자 다음 쟁점은 토지보상법상 이주 대책입니다. 자 이주 대책의 논리맥락을 먼저 잡습니다. 맥락 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뭐 배우고 있다? 권리구제법을 배웁니다. 권리구제법은 행정쟁송, 손해점보, 기타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그중에서 대의정행정작용의 결과, 핵심은 결과를 실행하는 손해점보를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위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이후에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배웁니다. 이 손실보상 중에서 토지보상법상 이주 대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주 대책이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한번 봤던 것처럼 헌법 23조 3항에는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기본강의가 아니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지나갔지만 헌법 23조 3항에서만 하는 정당한 보상은 뭐냐? 다수할 판례는 완전 보상으로 보죠. 그런데 이 보상이요. 토지가 수용되면 토지 가격에 맞게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토지 가격만 보상해서는 종전의 생활상태가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 보상 안에 생활 보상까지를 포함시킵니다. 생활 보상이라는 건 뭐냐면 종전의 생활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활 보상의 하나가 바로 이주 대책입니다. 살 수 있는 집을 주는 거예요. 또는 어떤 대체 용지를 줘서 그 용지에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대체 용지를 공급하는 거 그게 바로 이주 대책입니다. 토지 보상법 이주 대책은 따라서 헌법 23조 3항에서는 정당한 보상, 완전 보상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고 개별법인 토지 보상법 7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의 선택형 시험에서도 선택형 질문으로도 많이 나왔고 주관식 사례로는 사실 사시에서 딱 두 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대 자주 나오는 쟁점은 아닙니다. 특히 수분양권 취득 시기, 여기서 수분양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이주 대책을 하면서 대체 용지를 준다든가 이럴 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언제 취득되느냐 판례에 따르면 대상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신청을 하고 확인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택형에서 많이 나왔네요.